아아 아 비셔 아니 저 임은경씨는 저는 25살이 이후에 저는 이제 좀 성숙해셨다 약간 루마니아 여자같은데 루마니아 약간 길게 하려고 루마니아죠 아니 왜 그러냐면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코가 상당히 좀 길게 펴 부셔가지고 약간 조금 그 동료법적 여인 같으세요 좋은거에요 좋은거죠? 루마니아 이쪽 있죠? 부답해주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쪽에 외국분이 계시네 아니 조사해볼게요 아니 근데 차라리 이룩 쪽이시네 진짜 이거 잘 익혀요 아니 근데 우리 임은경씨가 뽑은 그 안케이트 일단 우리 저 임은경씨한테 저희가 유일하게 안케이트로 조사를 했는데 일단 박명수씨가 1위를 냈어요 오늘 여기 출연하신 분들 모든 분들을 후보로 놓고 임은경씨에게 한 안케이트에서 혹시 질문이 제일 싫은 비주얼인가요? 안전있나요? 바퀴벌레 같은 사람 우리 서로 바퀴벌레 고통이 우리 박명수씨가 1위를 한 안케이트 저분이 장난 안 찍겠죠? 그럼요 1등 임은경씨 어떤 안케이트 우리 박명수씨가 1위였습니까? 무서운 사람 아 무서운 사람 맞네 맞네 오늘 출연자도 제일 무서운 사람 1위로 박명수씨가 죄송합니다 표정을 꺾어서 봐 무서운 게 뭔가 보여줄게요 아니 근데 제가 왜 무서운 거예요? 제가 해피투게더 자주 보는데 호통 치시는 게 약간 좀 무서웠거든요 기제로 보니까 어때요? 근데 전혀 안 그러신 거 같아요 진짜요? 실제로 왔는데 되게 무서워 보이는 사람 누구예요? 우리 왔는데 무서워 보이는 사람 무서워 보이는 사람 무서워 보이는 사람 아 미쳤어 무서워 아 아 아 저기 오지 말고 여기 봐요 네 아 재밌겠다 아니 근데 임은경씨하고 다니엘씨하고는 이번에 영화를 같이 하신 거예요? 이번에 한창정 선배님하고 또 같이 찍었거든요 근데 영화 하면서 좀 많이 못 친해져가지고 좀 친해지고 싶어서 아니 그 얼마 정도 찍으셨는데 이렇게 못 친해졌어요? 다 찍은 거 아니에요? 다 찍었어요 다 찍고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서로 겹치는 게 없었어요? 네 조금 있었어요 조금 있었어요 근데 왜 영화 찍으면서 보통 좀 그래도 좀 친해지는데 영화 뭐 찍어봤어요? 네? 다 찍으면서 오죽에 물 불결이 찍을 때 좀 오죽에 물 불결이 찍을 때 오죽에 물 불결이 찍을 때 올마치는 돌이었어요 아 원래 약간 둘째가 습디가 없나봐요 치다니언씨가 동생 아니 네 제가 동생이에요 아 동생이에요 아 그래요? 네 저 동아리죠 나이가 어리시더라고요 아니 아니요 그렇구나 막상 이렇게 친해지지 못하셔가지고 네 일단 호칭이 없어요 호칭이 오 누나라는 거 아니에요? 아 누나라고 뭐 이제 다니엘씨가 하시고 뭐 이렇게 근데 한 번 제가 아마 쫑파티 때인가? 그때 했었는데 좀 어색해하셔서 아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되지? 근데 한 번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한 적이 없어서 자리를 한 적이 없어서 아예 그래서 그냥 뭐 촬영 때 뭐 오시면은 아 식사하셨어요? 식사하셨어요? 괜찮으세요? 아 이렇게 지금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몇 살 누나예요? 두 살? 네 왜 누나라고 부르는 거 싫어요? 아니 좋죠 근데 아니면 자기야 이렇게 부르네요 네 자기야 자기야 KBS